시원한 선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쐈어? 아침에 쐈지롱 아 당면이야 축하해 축하해 뭐냐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아이고 햇살이가 생겼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랑 축하해요 햇살이가 누구죠? 우리 햇살이가 채린이가 임신한 애기 태명이에요 네 됐습니다 아유 기특 신기하다 지금 3일차에요 네 결과는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애기 하얀 부분에 애기 심장이라고 해요 맞다 이제 씻기 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아 그럼 캡출도 좀 사라지고 좀 깔끔해진다고 하던데 좀 걱정해서요 채린이 햇살이 걱정돼? 괜찮아 선생님들도 다 괜찮다고 선생님들도 다 괜찮다고 끝에다 괜찮다 괜찮다 우리의 복종이 너무 멋졌다 네 아이고 아이고 좀 내려와 응 어머나 애기가 울었어? 기저귀 막 가라 아 기저귀 가려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입이 작고 깨끗할 수가 있지? 땅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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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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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로 가! 오오오! 기린아! 옳지! 아구아구! 간다! 옳지! 천천히 하세요 옳지! 네네! 번쩍 번쩍 간다! 아이고 귀여워! 됐다 됐다! ọn 너무 좋아! 김도완 너무 재밌어! 이겨보려 이겨봐? 막자고 일어났어 야야, 아이고 있어 어이구, 예쁘게 아니야 오윽 무슨 맛이야? 아침에 라면을 먹기 . 왜 이렇게 먹었나요? 여기에서 찍어봐. 이쪽에서 찍어봐. 이쪽에서 찍어봐. 부터 찍어주고. 얌전하게 먹기. 여보, 짐짐. 이거봐. 빵끼 케이크가.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자는 기업 만듭니다 million ек 어려워 어려워 아이고 올라갔어 올라갔어 이렇게 초밥 사urg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 엄청 잘하고 싶어 워 eggs 나한테는 아! 다음 영상이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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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